자, 이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여기 오늘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고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총 200장 쌓아실 거고요 딱 200장 셋어야 되나요? 네, 셋셔야 돼요 한, 그러니까 뭐 5,6에 30 해서 그 다음에 쫙 하셔도 되시고요 네, 근데 개수는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네, 이걸 끓어지지 않겠죠, 저는 이쪽에다 좀 네, 이쪽으로, 네, 떼주시면 돼요 끝에 보이시나요, 두 분? 네,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어디? 저기, 저기, 뭐죠? 초록찌봉 오른쪽에 아 네, 좀 더 왔습니다 오, 나가겠다 결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시 여기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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